이혜리 우리 지금 뭐하라고 하는지 너 알아? 응 이혜리씨에요 머리 얼마나 잘라야 돼 자기야? 어깨? 야 예림아 중국어로 머리 어깨까지만 잘라주세요 네가 얘기해야 돼 왜? 아빠는 어깨가 중국어로 뭔지도 몰라 몰랐다고 어? 내가 몰랐다고 그럼 네가 용기있게 얘기해줘 아빠가 도할테니까 일단 네가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어? 아니야 싫어 그럼 머리 안 잘릴거야 이혜리? 그냥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는 그냥 말해주세요 아니 엄마는 안 따라갈거고 아빠가 갈건데 아빠가 어깨를 몰라서 근데 우리집 중국어 1등은 너잖아 파파고엘은 검색해 파파고엘 검색하라고? 응 천재인데? 알았어 자 까르푸 저걸로 찍어야되고? 아닌 것 같아 이거 뭐해준대요? 이거 여름 안 줬어? 야 얼마 반에 오늘 짤 후야 오우 야 이발수 왔어 에이 선생님이요 하우주 부재 하우주 부재 뭐야?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? 하우주 부재 하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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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진짜 많다 tan 많다 진짜 대세 근데 사람들이 진짜 적대가 많아 여기 월 잘 잘라 그래? 응 저기 엄방 가는데도 잘 잘리지 않아? 아 거기는 한국인 미용사 거기는 중국인 미용사 한번 try 한번 해보는거야 네 오케이? 네 야 예린아 니 쇼 니 쟤 머리 토파 토이소 쇼 용언니? 토이소? 어 니 쇼 솜 él 토ningar 텐 tek 엄 conspir Roth 뭐 AV 난 이 brill ìnanto 섹시 협약 소영 sash 소영지 momentum 이게 해 alone Ze거 photo 양해 그리고 こ장 한번 그럼 거척 다진 바다 다진 바다 다진 바다 하여 어디야 쇼슘 하여 이거 엄마가 쇼슘 쇼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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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사진 찍고 있어 가죽사진 얘기 마 너무 이쁘네 찰랑 한번 해줘 석양 이쁘다 나도 좀 먹자고 나 쇼슬라 먹을게 아빠도 좀 줘 혼자 먹지 말고 이렇게 보여줘 너무 어려워 맛있겠다 대박 너도 그만 먹고 나도 좀 줘 싫어 저게 나 찍어봐 볶아봐 저거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면 너네들이 위해 내가 쪼꼼히 먹을까 아니면 나의 사욕을 위해서 빠르게 많이 먹을까 나를 고민하고 있는 기분이야 지금 그것도 생각할 틈이 없어 지금 남은 거 봐 그지 새끼들 내가 다 먹을 것 같아 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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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